기술화는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과 식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23명을 초청해 농식품기술자문단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농식품에 대한 해석 의무적용 확대와 즉석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0% 이상 성장하는 등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화는 가공업체들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 민간, 공공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농식품기술자문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기술자문단은 설계, 건축부터 수출, 지원까지 농식품 가공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제품개발, 상품화, 유통, 마케팅 분야를 강화하고 수출, 지원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가공제품 수출과 창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역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소규모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54건의 컨설팅을 추진해 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청도 시실리의 경우 홍시잼 품질 향상과 마케팅 자문을 통해 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250% 증가했고 수출시장 개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